안녕하세요 화면에서 점 글자를 자막을 자동으로 넣는 방법입니다. 강의라던가 시낭독, 설명, 설교, 예언기 등을 그러한 말을 글자로 자동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을 글자로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 즉 오디오를 글자로 만드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캡컷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캡컷 앱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나올거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하단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 편집을 터치하세요. 편집을 딱 터치하면 화면에 처스처럼 이렇게 새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새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편집을 터치한다. 자, 지금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하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자기 스마트폰의 동영상과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져올 때는요. 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이걸 반드시 터치하세요.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은 하단에 이와 같이 내려옵니다. 이게. 이것이 이 영상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란 글자가 생겨요. 그래서 추가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모니터액이 나타나고 타임라인에 여기에 이 파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녹음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플레이해 볼게요. 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이 화면을, 위에 있는 화면을 가져와서 거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천의 바람이 되어 라는 시를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직접 말을 하면서 만든 영상을 가져와도 되고 혹은 영상은 따로 가져와서 말을 이 캡버스에서 녹음을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현재 천의 바람이 되어 이렇게 글자가 지금 나오고 천의 바람이 되어 이와 같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자동으로 글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일 밑에 있는 T텍스트를 터치합니다. T텍스트를 터치하세요. T텍스트를 터치하면 여기에 왼쪽에 보면 바단의 왼쪽에 보면 뒤로 가게 화살표가 생기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메뉴가 쫙 생깁니다. 여기 같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미리 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 캡션이라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자동 캡션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 한국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어 이 한국어로 말을 했으면 한국어를 사용해야 돼요. 한국어 터치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어 아니고 영어로 했다든가 다른 나라 말로 했다면 여기 한국어 옆에 뒤로 가기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딱 터치하면 여러 나라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영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말한 말을 여기에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가 선택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뒤로 가기의 이것을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딱 터치하면 한국어가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되어있다면 이것은 뒤로 가서, 뒤로 가기 해서 다른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다음에서 생성이라는 게 있죠. 모두 오디오 동전사에 있는데 이것은 캡버이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 댈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프릿인데 이 템프릿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필요 없고 그대로 놔두고요. 즉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생성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생성을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면에 여하천 화면이 생성 중 이렇게 나와서 바로 여기 보세요. 화면에 여기에 이런 글자가 생성되었습니다. 글자가 쭉 생성되었어요. 쭉 보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글자가 생성되어 있죠. 쭉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이 위에 화면에서도 보던 면은요. 여기도 글자가 보이죠. 글자가 지금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같이 여기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글자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자동으로 자동 캡션이란 메뉴를 사용해서 만들었으면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성된 글자 중에서 하단에 보면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능한 긴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 제 경험으로 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라는 이 글자를 제가 터치했어요. 아무거나 터치해도 돼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긴 글자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자,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화면에 여기 보시면 X가 있고 X는 삭제예요. 다음에 이 사각형 겹치는 것은 복사 그리고 여기 연필 같은 게 있죠. 연필 같은 거 이거 터치하면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글자를 바꾸는 것을 할 때는 연필 터치해요. 다시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콘은요.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글자가 커집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자막은 아래쪽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의상으로 저는 여기에 좀 높이 올려놓겠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글자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합니다. 이것으로 합니다. 이것으로 글자의 크기 조절합니다. 위치는 가운데 누르면 되죠.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단에 여기 AA 스타일이 있죠. 대문자의 소문자의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요. 하단에 여기 보면 글꼴이라는 것이 있어요. 글꼴 글꼴을 터치합니다. 글꼴을 터치하면 하단에 여기 보면 한국어가 있고 영어도 있고 이래요. 이것을 왼쪽으로 밀면 지금 밀리지 않고 밀리지 않네요. 여기에서는 한국어가 영어만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시스템 글자를 쓴다고 시스템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로 살짝 올리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글꼴이 나와요. 폰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솔메, 김대근채 이걸 선택을 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솔메, 김대근채을 푹 터치했어요. 그러면 글자를 보면 아까와 달라져요. 같이 셀츠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 있죠.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하면 스타일이 선택되면 스타일이 다른 것보다 흰색이 됩니다. 빨간색이 돼요. 여기에 색깔을 정하는 것이 쭉 나와요. 왼쪽으로 흰위를 보면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제가 이걸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노랗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다른 것도 선택해 보면요. 제가 이걸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채를 글자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가져왔어요. 글자를 노란색을 한 다음에 다른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있어요. 이런 메뉴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획입니다. 그 다음에 획을 터치합니다. 획은 글자의 가장자리에 색깔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어요. 선택되어 있고 너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밀면 윤곽선입니다. 획이란게 있어요. 윤곽선. 키네마스터의 윤곽선이 된거에요. 오른쪽으로 미니까 보세요. 저 위에 글자 보세요. 화면에 가장자리에 검은색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거 보이죠. 이렇게 글자의 테두리를 두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이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색깔을 넣을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색을 선택해 볼게요. 이 색을 선택하니까 저 위에 화면에 보니까 가장자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고 바뀌었죠. 여기서 체밑에 하단의 너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더 넓어지겠죠. 이정도 갖다 놨어요.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획을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더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굵은 기울인 꼴 이라는 게 있어요. 굵은 기울인 꼴 이걸 터치해 볼게요. 이걸 딱 터치하면 볼드 체가 있고 이탈릭 체가 있고 언데라인이 있어요. B는 굵게 하는 겁니다. 볼드 체 I는 글자를 기울어지게 하는 겁니다. U는 하단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하나씩 해 볼게요. B를 터치하면 아까보다 보세요. 더 굵어져요. 미세하게 보세요. 화면에 한 번 터치하면 굵어져있다가 한 번 또 터치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이럽니다. 이것을 굵게 하고 싶으면 B를 터치해서 가장자리 이와 같이 테두리가 생기게 합니다. I는 글자를 기울어지게 합니다. I 터치하면 글자를 보세요. 저의 화면에 보세요. 화면 이것을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I를 터치하면 글자가 기울어지죠. 이것이 기울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라고 이것은 밑줄 터치하면 밑줄 쳐진 밑줄 거 보이죠. 그것이 없습니다. 밑줄 쳐져 있죠. 다시 한번 터치하면 밑줄 없어집니다. 이것은 B 볼드만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간격 여기에 정렬이 있어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인데 여기서는 글자가 한 줄 이니까 정렬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글자를 여기에서 이 글자를 두 줄로 만들어 보게 했어요. 나는 그곳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없습니다. 를 엔트로 치여가지고 두 줄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두 줄이 됐죠. 보세요. 두 줄이 됐죠. 두 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 AA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스타일 AA 로 들어가서 여기서 아까 여기서도 아까 다시 이 스타일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아래쪽에 간격 이란게 있죠. 여기 간격 간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위로 살쪼리면요 지금 정렬에 대해서 설명해서 잠시 나갔다 들어왔죠. 이 정렬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정렬이 딱 되어있죠. 여기에 맞췄죠. 그 다음에 이것을 터치하면 가운데 정렬 터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가운데 정렬 터치면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가운데 왔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에 맞춰집니다. 이렇게 정렬이 있고요. 다시 저는 가운데 정렬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글자를 지금 현재 이것은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글자가 가로로 되어있잖아요. 이건 세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하나 선택 해보세요. 툭툭 처음 이어집 보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세로로 가로로 아까 가로로 되어있는 것을 세로로 만들었죠. 가로로 되어있는 것을 세로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가로로 있는 것을 세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로 있는 것을 세로로 만들었어요. 다시 환원시키려면 다시 이쪽 편을 터치하면 돼요. 터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 세 가지가 있어요. 확대 문자 간격 줄 간격 있어요. 확대를 동그라미를 왔다 갔다 해볼게요. 확대를 터치하니까 저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커졌다가 적어져 있다 하죠.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요. 여러분들의 표현을 위해서 글자를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문자 간격 은요. 글자 글자 사이 간격 입니다.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보세요. 글자 글자 사이가 넓어지죠. 너무 넓어지면 재미없죠.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취향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간격 있죠. 줄 간격 은 글자 라인 줄과 줄 사이 간격 입니다. 화면에 보세요. 나는 그곳에 하고 넓습니다. 자꾸 간격이 벌어지고 넓어지고 있죠. 이 줄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적당히 갖다 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가 취향대로 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는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글자에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인 아웃 반복이 있는데 요새 캡션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저는 인을 한번 사용해 보겠어요. 인을 터치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인이 터치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 캡션의 적용 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손 대면 안 돼요. 자동 캡션 모든 언어에 다 글자에 다 적용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손 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쭉 보시면 많은 것이 있어요. 프로라고 되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자기가 취향대로 하면 되겠지만 저는 톡톡 튀는 통통 튀는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있고 통통 튀는 크리스마스 보이죠. 통통 튀는 이런 것도 괜찮고요. 통통 튀는 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통통 튀는 것이 어디있냐면 이 찾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통통 튀는 음표 라고 있어요. 통통 튀는 음표 여기 있네요. 통통 튀는 음표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음표 통통 튀면서 가요. 그리고 더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노래방 자막 이란 것도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노래방 자막 이라고 있죠. 많이 쓰잖아요. 노래방 자막 노래 때는 통통 튀는 음표를 터치 하겠습니다. 통통 튀는 음표 이것을 터치 합니다. 툭 터치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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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것이 통통 튀는 속도 저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가능한 길게 오른쪽으로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놓으면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보세요. 저 위에 화면에 보세요. 제일 길게 하니까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통 튀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되었으면 여기에 저장 V자 저장을 터치합니다. V자가 항상 저장 이에요. 저장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바람 천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하나만 바꾸면 모든 언어가 일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 하면 되겠죠. 출력 은 이겁니다. 출력 하기 전에 설정을 터치합니다. 1080p 라고 써있는 이거 있죠. 다시 1080p 라고 되어있는 이것을 터치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해상도가 나오죠. 처음에 프레임 속도 코드 속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해상도는 1080p 픽셀 하고 프레임 속도 30 으로 하고 코드 속도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사이 경향은 해상도 를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있죠. 해상도 를 4K 까지 해요. 프레임 속도 를 60 으로 갖다 놓고 코드 속도 를 최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 있죠. 굉장히 초 고화질로 만들어서 유튜브 올립니다. 저는 대개 설정 해서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설정 하고서 위로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출력을 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같이 내보내는 중 하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퍼센티지가 여기 바뀌고 있죠. 그래서 100%가 되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길이가 짧으면 금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플레이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그래서 스톱 했고요. 이 파일은 여기서 보니까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갤러리 감이 제장되어 있어요. 갤러리 카메라라는 폴드에 제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크게 보입니다. 이상 오디오를 텍스트로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